내일 방송 날씨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전주 26도, 대구 25도, 제주는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 광주 30도, 대구 제주는 28도입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남과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에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45k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날씨는 11호 태풍, 흰남로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 경로가 서쪽으로 방향을 들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병동성이 큰 만큼 수시로 기상예보와 브리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